네 problem 이리 와 귀여워 너 건강하라고 거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해피모리입니다 드디어 해피모리 채널이 구독자가 3.0을 낼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모리의 건강을 위한 협찬도 제의를 받게 됐어요 바로 네이블맵이라는 회사에서 반려견들의 건강을 위한 영양제를 출시하여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를 보내주셨어요 자 한 가지는 머리 아줌봐봐 자 한 가지는 눈 건강에 도움을 수 있는 볼리라는 제품인데요 보도컬리 견종인 모리는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본체 시력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정말 적합한 영양제를 보내주신 것 같던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볼리라는 제품은 오로지 창취에서만 추출한 BHE 알가트리움을 사용하여 만든 강아지 영양제라고 하는데 국내 최초 독점으로 사용하는 원료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그런 영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달리라는 제품인데요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집이 계단이 너무 많아요 이 집 자체가 계단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의 관절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데 이 달리 영양제는 관절이나 연골에 그렇게 좋다는 원료를 악경 확 채워서 만든 제품이라고 하네요 자 알러지를 읽힐 수 있는 인공적인 원료도 전혀 포함하지 않은 않은 제품이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정말 건강해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연 반려견이 거부감없이 잘 먹어두면 그게 방법인데 자 몰이가 얼마나 잘 먹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몰이 짠 잠깐만 몰이는 이걸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오 내 냄새가 맛있어? 몰이야 맛있어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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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봐 너 하루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자 오 기다려 먹어 좀 이상했는데? 기다려 먹어 옳지 그만 얘 그만 먹어 야 이거 하루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뭐 어? 더 달라고? 더 달라고? 이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만 안 돼 얘 그만 먹어야 돼 안 된대 이제 없어 안 돼 안 돼 이제 그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게 너는 6개에서 8개인데 너는 그만 먹어 얘 내일 먹어 내일 먹어 오늘은 이제 안 돼 너도 많이 먹었어 내일 먹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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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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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시 오 én 으아아악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리 와 오오오오오오 오오 오오 오 다른 야 learn or 수영하기 아 그래서 그때 수영는 시원ushima 같이しゃisation 아 잠깐만 가짜가 맞춰 수영환이야기 그런데 plaint лет 수영하고 우린 수영 오 오 오 오 오 이제 한번 보러 가면 변함없이 치워 치워 이거 좋은데? 여기 안 되어도 돼? 응 혜연이 혜연이 뜨겁다 빨리 갈 거야? 빨리 갈 거야? 안 돼 이런 거 가자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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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다져가면 머리 머리하고 있어 머리 너 뭐해! 갑자기 너 뭐해! 와우 도와줘, 도와줘요 진정한 주인공 저들은 언제 저렇게 사요? 새로운 장면이 다 노는 거야 저게 노는거에요? 어디까지 저렇게 해요? 우리 두 살이죠 너BLE 뭐야, 뭘 먹어 줘, 왜 먹어 물도 먹어요? 응 물먹으라고 나이도 시키야 물먹어 어? 우리 딴 사라워 가죽이야 밥 더 돌렸어요? 알았어 알았어 아니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하나 더 있잖아 축구하자 축구 오늘 뭐해? 아니 아 이거구나 뭐야? 옳지 우와 이거 찍는거니? 이거 찍는거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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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야겠다 찍어야겠다 어 쟤 또 있어 한 마리도 있어 하얀색 나는 학교에 대처 우리가 우리가 우리 애가 다 드시고 어우 닦고 있네 응 응 착하야 돼? 착하야 돼? 응 너 말해야 되냐고 응 물이 남아서 한번 먹어야했어 뭘 먹으세요 큰일이 왜 놀랐지 덮받아 덮염되지 말고 참아 덮받아 덮염되지 말고 신통 이놈 이리와 머리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놈 뭐야 이거 먹으면 어떡해요 가 앞에 방안 좀 뭐야 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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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가자. 안녕하세요. 가자. 소리야 고맙아. 자, 구독자분들께서 같은 제품으로 두 개를 구매하시면 한 개를 추가로 증정한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구매시 배송 메시지란에 꼭 해피모리 채널명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카카오 풀신 또는 인스타 계정을 추가하시면 새로운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여러분 안녕. 손. 안녕.